요올로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타 순입니다 자 우루프 특선 그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거지 강요는 아닌데요 좋아요 3100개 혹시 가능할까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큰 힘이 됩니까요 자 오늘은요 일단은 뭐 헬카림 납시다 오케이 헬카림 밸 안당했구요 유미 살아있구요 이러면 오늘은 또 유미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기야님 부탁드리고요 야 이거는 무슨 색깔로 때려야 더 기분이 나쁠 약간 초록색이 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맞아 약간 더 더러울 것 같아 기분이 포식자 들어주고 기민한 빛의 막도 올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삥났네 이거 미스인데 과연 싸이온 가자 궁극기의 모든걸 싫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루프같은 그 체험모드에는 확실히 좀 그런게 있어 가끔씩 해야 재밌어 이게 맨날 열어놓으면 맨날 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이 재미가 아닐걸 마치 후식을 먹는 느낌 아닐까요 마치 이게 약간 그 이제 밥을 먹고 짠거 먹은 다음에 단거 이제 초콜렛 같은거 후식으로 먹었을때 그 재미지 매일 초콜렛 먹어봐 근데 그럼 공격템 껴야겠는데 나 어차피 궁이 궁이 AD기수라서 가레나 하이 가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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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레나 나 왜 썰리냐? 오야 나 왜 썰려 하하하하 오 좋았는데 아 이거 우리팀으로 다 끌고 왔는디 까비 어 유인 작전이었거든요 뭐야 유미 어디갔어 유미 갑자기 어? 바텀가자 유미가 일단 안오는데요 네 유미가 없어도 라인전을 오우 쉣 야야야야야야야 여기서 또 만나네 대만시아랑 꼭 썼은가 잡았다 야야야! 나이 사... 쩔히여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양어띠 흐하하하하 뭐야 이거 야 CS까지 먹고 와 아주 정확히 후식까지 먹었다 아 후식까지 먹었다 수고하시구요 오? 나갔다고? 어 괜찮은데 할만한데 하하하하하 격이 다르지 2대1도도 이길 수 있거든 나는 와 뭐야 이거 W 왜이렇게 쎄 우리 유미가 없는게 문제긴 한데 이거 이 정도 근데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으면 우리팀 유미우면 그냥 썰어버리는 강 아니냐 이거 오케이 터뜨리고 다해 막 또 잡았어 이거 어 못잡아 오케이 잡았구요 포시자켓 포시자켓 아까비 야 거기서 하하하 파이어볼 힘을 주소서 터뜨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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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이기네 왜 이기지 이거 2대1인데 터뜨리고 터뜨리고 오케이 됐어 유미 왔다 유미 왔다 유미 왔다 유미 왔다 유미 왔다 터뜨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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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서오고요 하하하하 오케이 오 까비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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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첫 슬로우! 아! 와 정신없어! 진짜 궁만 배워도 달라지거든? 아.. 까비 어 뭐야! 아 너무 평화롭다 싶었다 이거 야 딴 데는 초성집인데? 야 뭐야 나 킬 관율 100%네 뭐라할때 가장 슬픈 숫자 다른 100%는 좋은데 이게 딱 아쉽지 킬 관율 100% 우리 라인에서만 킬이 났다는 소리거든 가볼까 한번? 확실하게 준비 굉장히 조용해졌는데? 원래 침묵 속에서 싸움이 나거든! 어? 뭐야?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유미 나이스! 뛰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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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제대로 된 어서와 오! 너 진짜 어서 오는게 어딨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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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직자 키고 뛰어어어어어어억 악 오 그사이에 우리팀 좀 킬해났네 좋아 부지는 있어도 몰락은 없다고 그랬어 포탑에 한번 박아봐 시원시원하거든 너는 오면 어떡할건데 어 정신없어 어우 정신없어 야 화려하긴 한데 효율이 없다 너 이거 W가 맘에 드는데 W 좀 올리고 욕먹을까 좋아줘 그렇지 진리형까지 왔어 와 공격력 빡올랐네 가자 다 모아 하여어 와까비 응 잡았구요 와 진리형 고마워 와 진리형 고마워 유미 잡아 오 잡았네 진짜로 나 몸 될게 몸 될게 부숴 야 진리염 진리염 뭐야 내가 좀 애들 상대팀에 비해 좀 느린 애긴 하다 기본적으로 신발업걸 해주고 나 공격력이 370이잖아 됐어 그러면 난 붕을 박을거야 빨리 밀어줘요 빨리 밀어줘 미니언 있을 때 밀어야 돼 그래야 빨리 밀어줘 그래야 데미지가 잘 들어가 간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하하하하하 우와아 우와아 타워 밀었어 따라가 따라가 죽여 미쳤네 야 유미 달고 있으니까 뭐 그냥 살인변기인데 유미 없으면 살인변기거든 그냥 그냥 움직이는 토일렛 될 뻔했는데 아 이게 진심 강타다 임마 진심 강타 진심 강타 응 박아버리고 피해버리고 살아버렸고 뒤로 박자 나 뒤로 박을게 자 내가 한번 달려볼게 얍 얍 오 뭐야 와 유미 배달 싸보존다 와하하하 이거지 어 이게 유미 배달이지 이게 콤비거든 어 오케이 여기서 올리자 피읍이 지금 이거만큼 높은게 없어요 용먹을까 용 계속 먹자 용먹어서 일단 공격력 좀 올려야겠어 아하 아하 든든오네 아까랑 혼자여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질려도 왔었지만은 야 너 어때 크으 공격력 550 570 여기에 따란 군들 미쳤구요 이거 박아버린다 내가 이거 박을거야 저거 준비 응 어 여기가 아닌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하하 부서 끝내 아 죽여줘 고맙다 고맙다 넥서스 부술깨 궁으로 아 맞다 안 돼 자 오늘 오르프 싸이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 아니다 그전에 오늘은 포탑 철거딜을 한번 봅시다 오늘 포탑 철거딜이 꽤 높을 것 같아 딜량 자체가 엄청 높을 것 같진 않은데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딜량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포탑 크 12000 좋았구요 오늘은 여기서 컷